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변호사 시험 대비 1년간 최근 판례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은 시험 보기 6개월 전까지 시험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2021년 6월까지 보통 5월 정도인데 6월까지 시험이 나온다고 보고 한번 봅니다. 해당 자료는 카페에 들어가면 카페 추록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법 서설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개헌법 위반과 관련되는데요. 비상개험 선포에 따른 개헌포구령 제1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요 그 법적 성질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헌법 107조에 따르면 1항 법률의 위험 여부는 헌재 그리고 2항 명령규칙 등에 관한 위헌위법 여부는 각급법원 최종적으로 대부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개헌포구령 제1호 같은 경우는 얘는 법규민위의 효력이 있어요. 해당 8을 읽어보면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법규민위의 효력이 있다면 이런 명령에 대한 규범 통계는 대부분에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헌법 107조 2항 얘기가 나오고요. 명령에 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부분이 위헌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유신헌법에서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언론초폐집회 결세의 자유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헌법 법률이죠. 13조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기본권 제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그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이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에서 쓰는 워딩이죠. 개헌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포근형 1호가. 따라서 이런 내용으로 보면 법령 보충제 행정규칙의 성격이 있고 그러면 법규민위의 효력이 있죠. 법규민위의 효력이 있다면 규범 통계는 각급하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개헌포고 1호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심사 권한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봅니다. 관련 판매만 가볍게 보세요. 자 2021년 변시에도 나왔네요. 비상겸 내에서 구상필에 의할 때 이런 특별한 조치는 법규민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법규민위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면 규범 통계는 누가 한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한다.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건데요. 법의 노조 통보를 받으면 법정 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노동 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기본권 제한에 해당될 수 있어요. 헌법상 법치지의 핵심용 내용인 법률로서의 원칙에 포함된 의회요보. 기본적으로 본질적 사항은 의회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본질적 사항을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권리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에 관해서 국회와 법률을 써 스스로 규율해야 된다는 원칙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법의 노조 통보 같은 경우는 노동상권, 헌법상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에 구체적 내용이 규정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판결 요지가 나오고 공부할 때는요. 뒤에 예상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상 지문을 보고 내용을 물을 때만 역순으로 올라가는 것이 시험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요. 시험 막판에는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노동조합법 2조 4호 단서인데요. 2조 4호 단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은 물론 설립 후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설립 신고를 마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허용하게 하면 더 이상 적법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적 효과가 규정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바 이 부분이 중요하네요. 법의 노조 통보를 규정한 노동조합법 구조의 양은 밑에 새로운 법규 상황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새로운 법률 상황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노동조합 설립 당시 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에도 이런 자가 가입했을 때 법의 노조 통보를 하는 순간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가 소멸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위임 없이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법규 상황을 정한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체적인 위임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행정법의 법원이죠. 이거는 객관식에도 나올 수 있는 문장이니까 알아두세요.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법원이 그 행위에 어떠한 법률 효과를 인정할 것이냐 그 시련을 조력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일정한 내용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종자업 관련해서 일부 종자의 판매물을 하는 경우 등록 또는 신고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강의 법규가 아니라 단속법규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 부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는 단속법규로 보기 때문에 그 효력까지 다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죠.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봅니다. 행정법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법원의 행위에 조력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법규정에 가지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 효과에 관한 문제로서 법규정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된다. 강의 법균제 단속법규에 불과한지를 판단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종자산업법 등록제의 승부제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그 법률상 효과까지도 부인될 정도의 현저히 반사이적, 부독적인 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국내 종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측면으로만 봐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육 강행 규정을 해석한다? 단속법규로 봤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십니다. 종자 보호를 위해서 하나의 단속법규로 인정된다는 거. 다음, 이거는 우리 법정 모의고사에서 사례로 출제가 됐어요. 관리계획, 처분성이 인정되죠. 폐지 결정도 우리가 폐지 변경, 계획 변경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뢰보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계획제가 나오면 공식이죠. 계획이 나면 하자 승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이런 관리계획, 종전의 관리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이게 계획 보장청구권으로 연결되는데요. 신뢰보호에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로서 공익과 사익을 이익 경영할 때요. 계획 같은 경우는 관련된 사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공익이 사익보다 더 큰 걸로 웬만하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과 관련해서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느냐 정확하게 모른다면 행정계획과 관련해서는 신뢰보호 원칙 위반 사안은 웬만하면 인정되기 힘들다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관리계획 변경 또는 폐지 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면 대부분은요. 행정계획 분야에서는 사정 판결이 대상이 됩니다. 위법하지만 기각해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행정계획을 위반 결정할 때는 형성의 자유가 있죠. 이걸 계획재량을 부릅니다.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형량명령 원칙에 대해서 쓰고 있네요. 또는 고려상을 누력한 경우 형량훈결이죠. 정계, 정답성, 객관성을 결여한 경우 오형량이죠. 그때는 위법하다. 지금 사안은요.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원칙에 대한 이론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조치가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천분성이 인정되죠. 도시관리계획은 계획 위반 제한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위반 제한에 따라 결정된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폐지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마찬가지 법리 뭐예요? 계획재량,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형량명령 원칙은요. 계획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것, 폐지도 넓은 의미에서 변경으로 봐야겠죠. 이런 경우에도 형량명령 원칙이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는 가볍게 읽어봅니다. 당초 폐기물 시설을 한다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를 하였다가 폐기물 처리 대신 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변경이 이루어지네요. 계획변경 결정 고시가 이루어질 때 잘 보세요. 당초 도시관리계획,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한다는 당초의 도시관리계획이 이런 계획 결정이 상대방에게 사업자 지정을 받게 해주겠다는 공적기능의 표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행정계획은 관련된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단순한 공적기능의 표명으로 봐서 신뢰보를 인정해버리면 안정적인 장기적인 행정계획 추구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계획 결정이 그 관리계획에서 폐기물 시설을 설치하는 관리계획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당사자에게 폐기물 처리 시설을 해주는 그런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해주겠다는 공적기능의 표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고 여기서부터 틀렸네요.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상대방의 신뢰액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중요하네요. 기출 지문이기도 하지만 법정보의고사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행정계획은 이미 계획변경 청구권을 두 번이나 변호사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객관식 지문으로 계속 나올 수 있고 사령 객관식 또는 기록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다음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손해요. 신뢰보호 관련해서 중농림 지역 안에서 대경영역보전법에 의해서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시행령 환경에 관한 규제법은요. 웬만하면 합판으로 받아줘야겠죠. 위험부유냐 소극 아니라는 거예요. 중농림 지역에서 레미콘 공장을 설치 운영하던 가회사가 아스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공장산립변경 승인을 받아서 아스콘 공장 진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돼서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변경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 문제 삼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황정은요. 헌법 35조의 환경권은 미래세대도 구속하는 그런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을 금지시키는 이런 규정 합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배되지 않는다. 환경에 관해서는 공적 규제의 적법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요. 과잉금제로도 볼 수 없다. 예상 질문 볼까요. 중농림지역 안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금지한 거 합판이다. 위원 틀렸네요. 다음. 관할 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변경 승인을 받고 아스콘 공장 진설했다는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변경 신고를 마친 다음 아스콘 공장을 운영했는데 특정 유해물질이 나온 거예요. 환경보조법상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물질에 해당되는 포로말대 등이 검출되자 시장의 대기환경 보좌법 38조 단서에 따라서 이 공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 폐쇄 명령을 내는 거 위법하지 않다. 위배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좀 알아둬야겠네요. 이런 질문들은. 다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입니다. 법령 개정과 신뢰보호인데 이거는 뭐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죠. 통상은 건축허가 신청과 처분 시에 법이 개정되면 처분 당시에 신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법은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면 원칙상 허용. 다만 예외적으로 군법에 대한 신뢰가 더 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에만 이런 경우에만 군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는 워낙 시험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에요.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행정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처분 당시 여기가 중요하죠. 처분 당시 처분시법주의에 따라서 처분 당시의 시행되는 바로 그 개정법 신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행정기본법도 이런 식으로 입법화되어 있죠. 다만 개정정 법령이 존속에 대한 군법이 존속에 대한 신뢰가 신법 적용이 공익보다 훨씬 더 클 때는 부진정 소급 입법의 제한 원리로써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될 때만 군법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워낙 많이 나왔고 우리 시험에 이미 출제가 됐습니다. 관련 판례들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규책사유 관계인 모두로 판단한다. 규책사유의 주관적 범위입니다. 보호가치는 신뢰와 관련해서 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이런 것들은 너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질서위반행위 질서위반행위의 규제법 과태료 얘기하는 거죠. 과태료 보호가의 근거법령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그 이외에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는 경화하게 변경됐다. 유리하게 변경되면 유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다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느냐. 원칙적 소급.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행정기본법도 역시 그런 식으로 입법화됐어요.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은 위반행위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서죠. 법령을 위반한 행위 후 위반행위 시의 법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위반행위 시 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즉,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말은 경화하게 변경됐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즉, 유리하게 변경된 법이 적용된다. 이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명령이네요. 시정명령 취소입니다. 이거는 밑줄 그어진 부분만 좀 보면 되겠어요.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정부가의 제재처분이 있기 전에 법이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이 실행되기 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시행 당시의 국법 49조 대상의 처분시효가 경과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 부칙종에 따라서 국법에 비하여 처분시를 연장한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은 여기는 부진정 소비의법에 관한 법리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부진정 소비의법에 대한 법리만 가볍게 체크해 주세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는 막판 정리할 때 좀 빼도 상관없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인데요. 먼저 알아둘 건 노동조합 설립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봐야 됩니다. 수필 형식상 수리가 되어있지만 헌법 33조 1항 및 노동조합 논의법 규정의 실질적 요건 즉 조합으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요. 그러면 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겠죠. 따라서 무효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수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합의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조합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해 안 될 때만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자 2021년 내용이네요. 하도급 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을 때 처분식 기산집이 되는 신고인은 신고를 받아들인 날이 됩니다. 신고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고인이란 신고를 받은 날이다.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신고가 해당 기간으로 처음에 접수가 되고 나중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 신고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처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고용보험법에서 육아휴직. 요즘 많이 문제가 되죠.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권리 행사 기간은 조속한 법률 관계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보는 거죠. 시호로 보지 않고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법률 관계 조기 안정을 위해서라면 제척기간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강의인 규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 권리 행사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강의인 규정이다. 요즘 많이들 쓰고 있어요.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 정도 보고 일반 행정작용법으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뭐 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객관식 같은 데서는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주간식 사례 기록에서는 법규명령형식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도 행정규칙 뭐 이 정도만 체크해 주면 됩니다. 문화기관 보존법 이거는 우리가 행정개입청구권 할 때 많이 나오죠. 행정개입청구권은 우리가 A급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객관식에서도 사례는 객관식으로 이미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놔야죠. 뭐 광범위의 입법자령을 부여하고 있다. 예상 지문만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개입법 시행령 70일조 별표 20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하나로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구수주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일조 1항 2로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되는 공장시설들을 구체적으로 열과한 것이 환경에 유리하면 적법 이렇게 가라고 했죠. 유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다. 환경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좋은 거죠. 이런 뉘앙스로 맞춰도 충분합니다. 자 밑에도 한번 볼까요. 그 법규명령의 내용이 법령의 유인범이 내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에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라면 무유로 볼 수 없는 거죠. 전원합의체 판결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그냥 사실 뉘앙스로도 충분히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어요. 다음. 국가연공자 등록 거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사성이 좀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만 좀 기억하세요. 복무종 자살을 했을 때 그것이 직업수행 또는 직업훈련과 이런 사망사의 상당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러면 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복무종 자살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생과 교육훈련과의 사망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본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이라는 것만으로 자산이나 이유만으로 본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본 대상자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살 네가 결정한 거 아니야? 따라서 직무생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네가 사망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몰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스스로 극한 상황에 몰려서 이렇게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좀 열린 판례네요. 자살 같은 경우도 직무생인과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본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것만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례가 무효 여부인데요. 이것도 뭐 객관식이나 많이 나오는데 뉘앙서로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이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령의 해석법을 통해서 상위법령이 합치되는 합판적 법률에서 우리가 많이 헌법해서 배우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이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많이 나왔어요. 이건 객관식 지문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이론적인 것이 객관식 지문에 나오는 건데요. 웬만하면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살의 경우에 이런 교육훈련과 사망사의 인과관계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러면 본 대상자의 이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봤고요.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저축되는 요구부가 명백하지 않고 합판적 법률에 있어서 가능하다면 함부로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지문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업자가 갖춰야 될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개본법 및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 예외를 규정한 같은 입법 취지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네요. 시간 없을 때는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상질문 이런 것도 없죠. 시험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면 객관식, 주관식 큰 의미가 없을 때는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